주나 라이벌? 응 치러졌다 주나 라이벌이 사라졌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이고 참 거 말 좀 한 번에 좀 알아들어 답답하기는 왜 서준이 구해준 운명의 여인 말이야 어 그 은현수씨? 응 근데 그 여자가 유부녀였어 정말? 응 대북 상사 알지? 거기 큰 며느리래 아 그래? 응 응 자 그래서 내가 주나 연장 좀 질렀다 어떻게? 그 여자가 유부녀서 진짜 다행이라고 안 그랬어 네가 그쪽 어떻게 이겼냐 그랬지? 아이고 아이고 아 철없는 애랑 똑같이 놀라 그래 왜 에휴 정말 꼭 만나셔야 하는 분인가 봐요 찾으실 거예요 반드시요 꼭이요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그래 죽지 말고 살아있어 제이비 그룹과 제이비 납품 업체들 법률팀 미팅은 어떻게 되고 있어? 적당한 선에서 위약금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사님 아 네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자고 고 기사는 잠깐 나와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요 혹시 현수가 영희 존재에 눈치챘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절대 없어야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인데 그렇게 정신이 딴 데 팔렸어 뭐 힘든 일 있어? 그런 거 없다니까요 내 눈은 못 속여 혹시 영희님 말고 뭐 다른 문제 있어? 수호야 부탁드려요 더 이상 제 문제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희님 찾는 것도 그만하시고요 제가 찾습니다 아니 그럴 순 없다 영희님 걔 쉽게 안 떨어질 거다 바로 떨어질 애였으면 적당한 선에서 돈 요구하고 뱃속에 정리했어 근데 얘 하는 꼴 좀 봐 기어이 그 애를 무기로 네 발목을 잡겠다는 심사야 나중에 애 하나 안고 나타나서 니 애라고 떡하니 내밀애라고 그럴 일 없어요 그걸 니가 어떻게 확신해? 엄마도 그러셨잖아요 걔 임신 안 한 거 같다고 그건 어디까지나 내 추측이고 그러니까 찾아내서 확인해야지 만약에 임신 안 한 게 확실하다면요 뭐? 걔 뱃속에 제 애 없으면 그럼 제 일에서 빠지실래요? 그게 무슨 소리야? 걔 임신 안 했어요 확실해? 그러니까 그 애 찾으려고 사람들 푼 거 다 철수 시키세요 걔 자극하지 마시라고요 행여라도 잘못 자극해서 걔 현수 앞이라도 나타나면 그땐 정말 저 아무것도 못해요 이젠 제가 현수를 지킬 자신이 없어요 너 왜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부탁입니다 주영이는 제가 찾아서 해결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빠져주세요 네? 알았다 그럼 고맙습니다 수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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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수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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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 양 수호야 우리 빨리 애기 같자 현수야 어? 난 애기 없어도 아무 문제없는 사람이었는데 네가 피임약사건으로 집 나갔을때 그때 생각이 바뀌었지 애 셋쯤 낳아서 너 내 옆에 딱 붙여놔야지. 그래서 선녀 놓치지 않는 나무꾼 돼야지. 그래. 그러자 우리.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 무정자증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래. 뭔가 잘못된 걸 거야. 어 선배. 방금 병원에 도착했어. 바빠도 와야지. 인테리어 공사 끝낸 기념으로 한턱 쏘겠다는데 안 와서야 되겠어? 응. 그럼 좀 이따 보자. 어디 가세요? 저기요. 뭡니까? 한 번 더 합시다. 네? 저 이렇게만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검사하자고요. 아. 나가 있어요. 자꾸 안 오세요.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가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검사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확률은 저는 그러시다면 차라리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검사를 받아보시죠. 여기선 받아 봐야 똑같을 거다. 네. 좋아요. 그럼 만약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은요? 굳이 임신을 원하신다면 정자 공연을 통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정자 공연? 음. 정자 은행 같은 곳을 통해 기증을 받아 인공 수정을 하는 방법밖에는. 그러니까. 내 게 없으니까. 남의 거나 받아 해라. 뭐 그런 말입니까 지금? 그게 아니면. 현재 의학으로는 복수호 씨 같은 케이스의 임신은. 불가능하다. 네. 환자분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의사이기 이전에 남자니까요. 오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검사에는 오진 확률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만 받아들이시죠. 오진 확률이 있다면서. 만약 오진이면 어쩔 건데. 이거 보세요. 오진이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이건 노우시죠. 배울만큼 배운 사람이 어디서 의사 역사를 잡습니까?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야?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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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이거. 놔.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다고. 놔. 뭐라고. 이거 놔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라고. 이거 뭐예요. 방금 저 진상 환자가 놓고 간 거. 아 정말. 네 여보세요. 어. 이거 복수 씨 휴대폰 아닌가요? 아 휴대폰 주인이 휴대폰을 두고 가서요. 네? 아. 아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 한국병원 산부인과 불인 클리닉이요. 네? 네? 불인 클리닉이요? 수호 씨가 불인 클리닉엔 왜?